아 발음 시작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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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웃는 거 처음이야. 선생님 웃는 게 처음이라고. 부러워. 아는 웃기네. 이번에 이 바람이 약간 쌩먹 느낌이야. 너무 재밌다. 아니 어떻게 이게 재밌지. 선생님 심각해지셨어. 아니 종현 씨 분석이 안 돼서 다시 한 번. 분석이 안 돼서. 종현 씨 분석이 안 돼서 다시 한 번. 분석이 안 돼서. 아니 여행이 없잖아. 여행이 좀. 오래 늘고 있는데. 다시 해야 돼. 에더가나우스. 에더가나우스. 에러요? 이세돈은 마침내 180수만의 불계승을 거뒀습니다. 감격적인 첫 승이었습니다. 아. 아. 이. 아까 노래하듯이 한 번. 아. 에더가나우스. 에러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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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? 종민이 형한테만 이런 일이 생긴 거야? 형 좀 가까이서 해. 시작. 좋다. 소리 저렇게. 지금 소리 좋아. 이쪽 발성은 없습니다. 아. 이. 이. 좋아요. 늘었어 역시. 종민이 형 성장캐. 이 순간에도 성장하는구나. 괴물 같다 성장. 괴물의 괴물.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. 높은 산에. 이제 늘 거야. 써줬다 써줬어. 와 나 때는 안 써줬는데.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왔습니다. 왼쪽 손을 한 번. 하얀 거지. 보세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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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은 안 써주세요. 아! 아! 여보이 같고. 아! 아니요. 현회 보세요. 아! 여보세요. 다시 한 번. 부끄럽죠? 양치 안 하고 와가지고? 색깔이 좀 하얗이네요? 하얀 잇개가 있고. 100태? 100태로 끼어 있네요. 100태? 아니. 100태? 제일 열심히 닦는거야. 당황했어. 이만 닦았어요. 이만 닦은거야. 아직 치약이 え 있는거 아니에요? 제가 봤을 때는 하얀 잇개가 어있고. 중간에 좀 갈라져 있고. 잇개. 잇개가 있다고요? 제가 봤을 때는 하얀 이끼가 끼어있고 중간에 좀 갈라져 있고. 이끼가 있다고요? 백캐를 태자가 이끼 태자예요 그래서. 한글로 아마 이끼고 백캐라고 하는데. 키웠어요? 키웠어? 와, 이끼 형이네. 끼가 엄청나네, 형은. 끼쟁이 형.